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공부 411일째구요. 수능영단어 암기시간입니다. 그 암기한 수능영단어를 영작에서 써먹어봄으로써 그 단어들의 쓰임새를 알게 되구요. 그리고 이전부터 알고있던 원래 알고있던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자꾸자꾸 끄집어내보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우리말을 잘 읽고 문장구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 주호동사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빈칸에 적절한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신세계에 처음 온 이주민들의 상당수는 부나 모험을 찾는 군인들이거나 귀족들이었다 이랬어요. 동사가 뭐뭐였다라는거죠. 동사가 사실 안보여요. 그럴때는 비동사를 쓴다 그랬죠. 비동사로 과거용으로 쓰면 되겠죠. 과거시제니까. 자 주호 부분은 신세계에 처음 온 이주민들의 상당수. 여기까지가 주부죠. 주부. 자 신세계에 처음 온 이주민들의 상당수가 군인들이거나 귀족들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어떤 군인들이나 귀족들이었냐 이걸 꾸며주는 부나 모험을 찾는 그런 군인들 혹은 귀족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보면요. Man of lalala 이런 표현. 뭐뭇의 상당수라는 표현이죠. Man of 신세계에 처음 온 이주민들의 상당수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 인 더 뉴 월드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신세계란 표현이죠. 신세계에 처음 온 이주민들. 여기가 처음 온 이주민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주민이란 단어로 오늘 학습한 단어가 있어요. 식민지 이주민. 식민지 주민들. 이런 뜻으로 이주민이죠. 자 이미그런트 그거 말고 이미그런트 이런 것은 이주에 간 그런 뜻이고 오늘 학습한 단어는 어떤 그 개척지 같은데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된 그런 사람들 그런 이주민이란 뜻으로 칼로니스트. 이거 배웠죠. 칼로니스트. 칼로니에서 나온 거죠. 칼로니에서. 칼로니. 식민지에 정착하게 돼서 사는 사람들. 칼로니스트. 이거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매뉴어브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 복수명사로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칼로니스트. 복수로 쓰면 되겠죠. 인 더 뉴 월드. 월. 군인들이거나 기족들이었다. 그랬어요. A이거나 B. 이렇게 할 때는 either A or B. 이 표현이 있죠. 자 either A or B. 이렇게 해야 돼요. 자 A가 군인들이고 B가 기족들이죠. 그럼 여기 기족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기족이란 단어는 오늘 학습한 단어입니다. aristocrat. aristocrat. 이거 오늘 학습했죠. 여기도 soldiers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수로 기족들 그랬기 때문에 aristocrats. 복수로 가면 되겠어요. 자 어떤. looking for. 찾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죠. 웰스가. 그러면 여기는 뭐다. 부나 모험.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모험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A로 시작하는 모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죠. 그렇습니다. adventure. 이 단어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man of the first. 자 이주민들. colonists. 이것도 man of에 연결되니까 복수 셀 수 있는 명사로 colonists. in the new world. were A나 B 둘 중에 하나 그럴 때 either A or B죠. E-I-T-H-E-R. either A. 에 해당하는 게 군인들이니까 그 다음에 ORD에는 자 귀족들이었죠. 귀족은 오늘 학습한 단어입니다. aristocrat. A-R-I-S. aristocrat. C-O. aristocrat. C-R-A-T. 이것도 복수로 가야 되겠죠. aristocrats. looking for wealth. OR. 자 모험. adventure. A-D-V-E-N-T-U-R-A. adventure. 이렇게 적으면 되죠. many of the first colonists in the new world. were either soldiers or aristocrats. looking for wealth or adventur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원주민들 상당수가 병으로 죽었을 때 그 귀족 정착자들은 어쩔 수 없이 대체물들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모모했을 때라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이렇게 쭉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주어가 되는거죠. 주절이 되는거죠. 주절. 자 동사. 주절부터 먼저 볼까요. 주절의 동사가 문막이 되었다. 과거시제죠. 문막이 되었다. 과거시제고요. 주어는 그 귀족 정착자들.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그 귀족 정착자들은 찾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문막이 되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문막이 되다. 이 표현. be forced to 동사운용. 이 표현이 있죠. 자 부사절에서 보면요.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주어는 원주민들 상당수고요. 그리고 동사가 죽었다. 이런 표현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부사절부터 보면요. 원주민들 상당수가 주어예요. 자 접속사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웬을 썼고요. 자 매니오브 랄랄라 그러면 뭐뭇의 상당수라고 방금 전에도 나왔었죠. 자 매니오브들 자 원주민들 상당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원주민들이 나와야 되겠네요. 원주민들 자 원주민 오늘 학습했습니다. 원주민 네이리브 그죠. 네이리브 원주민 톡찬미 원래 살고 있던 그 주민 원주민 네이리브 자 매니오브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것도 복수로 네이리브스 이렇게 쓰면 되죠. 네이브스 네이리브스 자 죽다라는 표현 몸으로 죽다 병으로 죽다 그럴 때 우리가 다이오브로 한다고 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법무로 죽다 다이오브 과거니까 다이오브 디스이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주절에 가서는 이제 주어가 그 귀족 정착자들이죠. 자 그 정착자들 세틀러스 세틀러스 정착자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귀족 정착자들 이렇게 해서 여기 귀족의 라는 형용사형으로 보면 되겠네요. 리스트크렛 이거 기족에서 나온 단어로 형용사형으로 오리스토크레릭 이 표현이 있죠. 오리스토크레릭 오리스토크레릭 이거 쓰면 되겠습니다. The aristocratic settlers were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문막이 되다 그럴 때 비포스트 투 동상원형 이렇게 나오겠죠. were 포스트 투 파인드 어쩔 수 없이 찾게 되었다. 뭐를 대체물들을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대체물 자리죠. 이것도 오늘 학습했습니다. 대체물 리플레이스먼트 이거죠. 적어볼게요. 자 웬니 오브 자 여기가 원주민들 라는 뜻이 나와야 되죠. 네이리브 N-A-T-I-V 복수로 네이리브스 몸으로 죽다 그럴 때 다이오브 과거로 다이드 오브 다이드 병으로 죽다 그럴 때 다이오브 쓰죠. 다이드 오브 디스 이즈 그 귀족 정착자들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귀족이란 형용사 형용이 오면 되겠죠. 어리스토크레릭 A-R-I-S-T-O C-R-A-T-I-C 어리스토크레릭 settlers were 자 억지로 문막이 되다 어쩔 수 없이 문막이 되다 비포스트 비포스트 투 동사원형 파인드 뭐 대체물은 리플레이스먼트 오늘 학습한 단어 아리 리플레이스 P-L-A-C-E M-E-N-T 리플레이스먼트 또 복수로 갑시다.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When many of the natives died of disease The aristocratic settlers were first to find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 고대에 모두에게 돌아갈 고로 돌아갈 식량이 충분치 않았을 때 사람들이 버려지곤 했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고대에 이거 부사꾼이니까 필요 없고 모두에게 돌아갈 식량이 충분치 않았을 때 자 요거가 또 부사절이죠.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주절은 사람들이 버려지곤 했다 이 부분이 주절인데 버려지곤 했다 동사 부분 과거시제고 사람들 이렇게 몸을 하곤 했다 과거의 상태 습관 요걸 나타내는 우드 요걸 쓰면 되겠죠. 사람들이 버려지곤 했다 여기 사람들이 버려지다 자 A로 시작해서 써놓으라 이러건데 버리다 라는 단어가 A로 시작한 단어 중에서 Abandon 이거 있죠. Abandon 근데 이제 버려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수동이죠. 그래서 그 과거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조동사 우드를 썼어요. People would be abandoned 언제 모두에게도 고로 돌아갈 식량이 충분치 않았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자 There is there 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뭐 뭐가 없었을 때 이러다겠죠. 그 사람들에게 고로 돌아갈 식량이 충분치 않았을 때 그래서 식량 푸드가 나와있으니까 어떤 식량이 없었을 때 충분한 식량이 없었을 때 이러면 되겠죠. 충분치 않았을 때는 충분한 식량이 없었을 때 어떤 식량이냐 투구정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식량 모두에게 고로 돌아갈 식량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습한 단어 중에서 go around 라는 표현을 배웠죠. go around 뭐뭐 되게 골고루 돌아가다 뭐뭐 되게 골고루 돌아가다 할애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go around 자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고대의니까 in both times 그랬단 말입니다. 고대의 그러면 고대의 시기에 이런 표현이니까 고대의 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ancient in ancient times 이렇게 고대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고대의 in ancient times a-n-c-i-n-t ancient a-n-c-i-n-t in ancient times people would be 버려지곤 했다 버리다 abandoned 이걸 수동터로 만들기 위해서 e 들어있으면 되죠. abandoned a-b-a-n abandoned when there is not 충분한 음식 이라고 되겠죠.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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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 어떤 음식 돌아갈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고르게 돌아갈 go around go around 이렇게 적으면 되죠. go around 이렇게 하면 되죠. 4번 보겠습니다. 4번요. 그녀는 미국의 대학들에 연계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천명을 조사했다. 이랬어요. 동사가 조사했다죠. 과거시절으로 가면 되겠고 주호가 그녀죠. 그녀는 조사했다. 수천명을 조사한거죠. 의사 수천명을 조사한거죠. 어떤 의사 수천명이냐. 미국의 대학들에 연계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천명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호동사만 주호동사만 이따 맞춰보면 그녀는 조사했다. 자 s로 시작하는 단어로 조사했다. 그렇죠. survey 가있죠. survey she surveyed thousands of 그러면 수천명의 뭐 수천개의 뭐 이런 뜻이죠. 자 수천명인데 의사 수천명이니까 thousands of medical doctors medical doctors 이게 의사들이죠. 의사들 수천명 예 수천명의 의사들을 조사했다. 어떤 의사들이냐. 관계된 의사 후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무하는 의사 수천명이죠. 미국 대학들에 연계된 병원에서 이렇게 되죠. who worked 근무하는 그런 의사들 who worked 여기서 꾸며서 그런 의사들 어디에서 병원들은 병원들인데 어떤 병원이다? 미국 대학들에 연계된 병원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있고 인 아메리카 그랬으니까 미국의 대학들이죠. 미국 대학들에 연계된 병원 그래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과거 분사가 나와가지고 연계하다에서 나온 이렇게 병원 이렇게 꾸며하면 되죠. 과거 분사 수농의 의미 형용사의 칼 이거 알고 있죠. 자 오늘 학습한 단어 중에서 연계하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쵸. 이 표현 이거를 과거 분사로 만들면 되겠죠. affiliated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affiliated two universities in America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적어볼게요. 자 조사했다. surveyed S-U-R-V-E-Y 이거인데 surveyed 과거로 surveyed S-U-R-V-Y-E-D she surveyed thousands of medical doctors who worked at the hospitals 어떤 hospital이다? 연계된 affiliated A-F-F-I L-I-A-T-E-D affiliated to universities to universities in America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5번 5번 가볼게요. 자 5번 지질학자들은 암석을 연구함으로써 화산이 한테 어디서 분출했는지를 알아낸다. 그랬어요. 자 콤마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콤마가 있네요. 지워버릴까 지질학자들은 암석을 연구함으로써 화산이 한때 어디서 분출했는지를 알아낸다. 동사가 알아낸다. 주어가 지질학자들이죠. 지질학자들은 알아낸다. 뭘 뭘 화산이 한때 어디서 분출했는지를 음운사 주호동사 순으로 맞추면 되겠어요. 자 화산이 한때 어디에서 음운사가 있기 때문에 음운사 주호동사 간제분문일 때는 음운사 주호동사 순으로 맞추면 되죠. 화산이 한때 어디서 분출했는지를 자 어떻게 함으로써 암석을 연구함으로써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죠. 자 암석을 연구함으로써 지질학자들 주어 지질학자들 여기 쓰면 되겠죠. 오늘 학습한 단어입니다. 지질학자 지어로지스트 자 파인드아웃 알아낸다 이렇게 나온거 보니까 자 복수로 쓰면 되겠어요. 지어로지스트 바이 스터딩 연구함으로써 락스 암석이죠. 암석을 연구함으로써 지어로지스트 바이 스터딩 락스 파인드아웃 뭘 알아낸다 화산이 한때 어디서 분출했는지를 음운사 주호등사 순으로 맞추면 되겠어요. 어디에서 where volcanoes 화산이죠. 한때 분출했는지를 여기가 분출하다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과거시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단어 중에서 분출하다 이 단어 있죠. 이렇게 과거시지로 적으면 되겠죠. 적어볼게요. 자 지질학자는 지어로지스트 G-E-O-L-O-G-I-S-T 지질학자죠. 지어로지스트 복수로 지어로지스트 바이 스터딩 락스 파인드아웃 뭘 알아낸다 어디에서 화산이 한때 분출했는지 where 음운사 주동사로 where W-H-E-R-E where volcanoes 주어 once 동사분출했는지 erupt E-R-U-P-E-T 이거를 과거분사로 과거로 시제로 써야 되겠죠. erupted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지어로지스트 바이 스터딩 락스 파인드아웃 왜 volcanoes once erupted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공부해보고요. 자 오늘 영단어들 다시한번만 정리해보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리스토크레릭 노노노 오리스토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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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센트 여기 오리스토크렛 기족 기족적인 사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형용사 오리스토크렛 엑센트가 이렇게 오리스토 여기도 엑센트가 살짝 있구요 오리스토크렛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리스토크렛 기족의 기족정치의 이런 뜻이고 다여부 몸으로 죽다 질병 같은게 나오죠. 칼러니스트 해외 위주민 식민지 주민 칼러니스트 그 다음에 네이리브 태어난 곳의 형용사로 쓸 때는 토종의 원산의 타고난 이런 뜻이고 명사로 쓸 때 있죠. 현지인 토창민 원주민 이런 뜻으로 네이리브 그 다음에 리플라이스먼트 대체물 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어 고어라운드 이거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다 할애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어라운드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다 할애하다 어필에이트 제휴하다 연계하다 이런 뜻이고 어필에이티드 소속된 연계된 이런 형용사 에디 부터가지고 과금사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럴트 분출하다 터뜨리다 이럴트 지올로지스트 지질학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